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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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까놓고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자살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. 왜 따라오냐고 물었더니 거기서 자살했대. 물었더니 생각보다 영가가 많구나. 뭔가 느낌이 벗네. 고민. 진짜로 목을 맨 게 맞네. 근데 여자아이가 젊은 애인데 여기를 휙휙휙휙 지나다니는 거. 이렇게 나무 같은 데 매든 맨 거를 끄는 거야. 설마 왜 이렇게 껌해. 여기 물 있는 데야? 머리가 둥둥 떠 있는 느낌 뭐야. 이거 뭐야? 안개야? 왜 이래? 이거 보여? 이거 지금 물안개야. 뭔가 홀리는 듯한 느낌. 나 걸어 들어가고 싶다. 나 걸어 들어가고 싶다. 미리 와. 미리 와. 미리 와. 미리 와. 고맙습니다.